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님들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엄청난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AI. AI 관련 섹터에 엄청난 호재들이 현재 있다. 이번에 채 GPT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AI 시장에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똑똑하게 발빠른 대응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채 GPT를 이번에 또 적용을 하면서 호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한 흐름으로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엄청난 매출액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587%가 넘는 그러한 매출액을 달성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대응 이어가면서 시장에서의 입지 자체를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AI 테마 자체가 한 번 상승세를 보여주면 시가총액이 수십 배를 상승하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제주 반도체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1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죠. 게다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PC용 서비스를 이제 또 떠나서 스마트폰 시장까지 장악을 하고 있고 계열사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87%가 넘는 매출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열사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 폴라리스 그룹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가 굉장히 큰 성장폭을 보여줄 전망도 충분하고요. 그와 동시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굉장히 큰 상승 전망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GPT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는 거냐. 하나하나 제가 전망까지 하나하나 뜯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챗GPT는 AI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진짜 전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챗봇입니다. 자 챗봇,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해주는 그런 챗봇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바로 이렇게 챗GPT 켜서 제가 심지어 저는 이제 유료결제까지 해서 쓰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어서 간단한 예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뭘로 해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전부 다 지식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좀만 더 보시죠. 이렇게 빠른 정보들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러 플롯폼에서 사용 가능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주로 문서 작성,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및 PDF 작업을 지원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특히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에 중점을 두어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기능 멀티 플랫폼 지원하면서 여러 개 나와있고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 요약까지 마지막에 해주면서 완벽한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게 바로 채 GPT다 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채 GPT 이렇게 답변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림까지 그림까지도 그려주고 여러 논문들 그리고 자료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출판업계가 또 난리가 났어요. 일자리를 전부 다 뺏기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 어느 정도로 이 ABI가 발전을 했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꼽히고 있는 의사면허 시험도 가볍게 통과를 또 보여줬고요. 한의사 국가시험도 가볍게 통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들도 채 GPT의 답변이 기존 의사들보다 더욱더 전문적이고 낫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발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의 X-ray나 CT 사진만 보여줘도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픈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의료산업에서도 기존에도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수십억이 드는 굉장히 높은 자금을 요구하는 그러한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채 GPT를 사용하면 월 2만 9천원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수십억짜리가 2만 9천원이 된 거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채 GPT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됐다. 중, 고등학생 문제부터 대학생들의 과제, 논문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주고요. 이제는 변호사, 판사, 의사들의 직업까지 대체가 가능해졌다. 어마무시한 발전 속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 GPT를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같은 폴라리스 그룹주의인 거예요. 전망 자체가 현재 너무나도 좋다. 자, 무조건적인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폴라리스는. 자, AI 산업 계속해서 발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돈과 기술을 빨아가는 AI 블랙홀이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인 거예요. 너무 심해서 규제까지 걸어야 하나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던 분들 아시겠죠, 이미? 제가 그래도 꾸준히 시장에서는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자,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제가 상위 1% 안쪽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도 제가 아직은 1%가 아니지만 그래도 2%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1% 안쪽으로 들어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물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혹은 매드시점 계속해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폴라, 폴라 혹은 그냥 폴라리스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시점하고 매드시죠. 문자로 한 통씩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라이브 방송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이번에 좋은 수익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이 찌라시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로 하고 이번에 저랑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 좋은 수익 좀 내셨죠? 제가 매수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제가 차트로도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매수시기 드렸을 때가 바로 이 4월 11일이었고 두 번째 추천드렸을 때가 5월 3일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주주님들은 80% 이상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실제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망, 좋은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개 있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전망 자체가 좋지 않거나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았던 그런 주식들은 없었죠. 뭐 있었나요? 엔캠 같은, 엔캠 뭐,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예전부터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17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달라고 했던 HLB 같은,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식들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망이 진짜 누가 봐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시점에서 제가 좋은 시점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따로 궁금한 거 있으셔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매집주 이벤트도 아직 남아있죠. 매일 제가 드리는 건데 매집주 제가 드리는 추천주인데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고 하나는 전에 있었던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